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면서 이제 광고를 제가 하나 드리면 이제 4권이 이제 토요일 날 나옵니다. 4권이. 4권이 이제 4.15 총선을 다뤘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보시면 참 놀랄 겁니다. 4.15 총선을 아주 사사시 다뤘고 그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주로 사용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마지막에 또 한 장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만졌는가. 그렇게 해서 도둑놈들 4권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사비를 들여서 출간하는데 많은 분들이 구입해 보시고 또 주변에 널리 알리셔가지고 좀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4권이 3월 30일 날 나오게 되면 이제 4권을 제가 이제 변한 겁니다. 1권 총론 2, 3권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 그 다음에 4권 2020년 총선. 뭐 현재 대한민국의 그 어떤 사회 현안보다도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4권 정도를 이번에 내고 그 다음 이제 계속해가지고 지방선거를 분석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오늘은 조금 이제 방송의 지평을 넓혀가지고 후반부 중후반부에는 살아가는 이야기를 조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방송은 뭐 탄압을 많이 받으니까 시사 문제뿐만 아니고 제가 방송하고 싶은 내용을 그냥 마음대로 그냥 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뭐 옛날에 그 김대중 정부에서 상당히 이제 요직을 맡았던 그런 오랫동안 야당 활동을 하셨던 분은 일체 그냥 메모를 남기지 않았다고 그러더군요. 야당 이제 인사니까 수사 같은 데 들어가게 되면 뜰미를 잡히니까. 그래서 그 덕분에 암기력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던 웬만한 건 다 외웠대요. 뭐 약속 장소나 이런 거는 일체 그거를 남기지 않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강남에서 계속 국회의원도 나오고 구청장도 아마 나왔을 겁니다. 세 번 정도.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말이 많았죠. 계속 떨어지는 사람을 그렇게 내보내면 어떻게 하냐. 이제 방송작가 출신으로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사무부총장을 역임했던 이정근 씨 여자분이죠. 그분이 이제 뭐 시시콜콜한 부분들을 다 녹음으로 남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이 수사한테 골머리를 알린 모양이에요. 녹취 파일이 3만 개 정도가 남았으니까 그 3만 개를 다 분석해가지고 이제 지금 다루고 있는 노웅래 국회의원의 그런 수례권과 관련한 부분들을 찾아내야 되니까 그 수사가 상당히 아마 지체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이게 이제 작년 또 한 10월 무렵 기사죠. 10억 수수 혐의 사업하시는 분에게 광금 물량을 받아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치권에 줄을 대가지고 광금 물량을 받아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받은 것이 1억 2억 3억 이렇게 받은 것이 다 합해보니까 이제 10억까지 된 거죠. 이정근 전 민주당의 사무부총장을 이제 구속했다. 거기 녹음 파일에는 노웅래 의원이 돈 소리까지 그렇게 들려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분이 이제 노웅래 아마 아버님이 오랫동안 김영삼 씨하고 같이 활동을 했던 노성환 씨죠. 마포구에. 지난해 12월 12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2월부터 12월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5자리에 걸쳐서 6천만 원 수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같은 달 28일 날 국회의에 체포동의안을 이렇게 요청했지만 부결된 그런데 그 후속 조치가 지금 이제 안 나오니까 아마 독자들이 상당히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중앙일보가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그런데 참 놀라운 거가 이 보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당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노웅래 의원이 한 이야기입니다. 녹취록에서 나온 겁니다. 저번에 돈을 주셨는데 뭘 또 이번에 주시는지 전번에 뭐 주신 것도 제가 잘 쓰고 있는데 이런 이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목소리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인상적이었던 것이 돈 봉투를 부슬끄린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안 돈을 세는 소리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데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전개되게 된 것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뇌물수수 의혹에서 이제 그거를 검찰이 추적하다 보니까 노웅래 씨한께도 뭐 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치를 해야 되는데 어디 적을 두고 있는 것은 없고 그러니까 뭐 사업자들에게 광금 물량 수주 같은 걸 약속하고 돈을 받고 그 일부는 생활비로 쓸 것이고 또 일부는 뭐 이런 노웅래 씨나 이런 분한테 상납도 하고 뭐 그렇게 돌아갔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옳은 일은 아니지만 전후 상황이라는 것은 대충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사건이 이제 계속해 지체되는 것이 너무나 좀 놀라운 것이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어머니 자택을 압수수색해서 휴대전화 여러 대를 분석하는 결과 무려 3만여 개에 달하는 녹음 파일을 추출했고 이 가운데 이정근 전 부총장 혐의와 갈린 녹음 파일을 추려낸 뒤에 이정근 전 부총장이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사업가 박 씨에게서 각종 청탁 명목으로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했는데 검찰에서는 이정근 전 부총장 기소 시점에 5천 개에 달하는 그런 녹음 파일을 분석해서 이제 공소장에 담아가지고 체포영장을 받게 됐는데 그런데 이게 3만 개가 되니까 이걸 이제 분석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노웅 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검찰 기소가 늦어지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범인이 남긴 너무 방대한 녹음 파일 때문이다 메모지를 남겼으면 검시해 볼 수가 있는데 녹음 파일은 계속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나온 것이 이 하경 민주당 의원의 취업 청탁 관념 이런 것도 여기에 다 나오는데 녹음 파일을 검사와 수사관이 총동원 대 확인한 뒤에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 번 가다듬어서 녹취록을 만드는 과정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다 우리가 이제 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안 되니까 검찰을 많이 나무라고 경찰을 많이 나무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쁜 놈들을 잡아내는 직업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쁜 일을 범한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거니까 사실 뭐 바깥에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사회를 유지하는 데는 엄지에서 고생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검찰 수사관들도 3만 개는 저는 억장이 무너지거든요 녹음을 풀어가지고 글도 써보고 하기 때문에 녹음을 푸는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인가를 어느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검찰이라든지 경찰이 좀 믿었지 않더라도 참 고생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이정근 씨는 참 칠칠치 못하네요 정치하는 사람 이렇게 녹취록을 많이 녹취 파일을 많이 남기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그 덕택에 범죄 사실이 규명되는데 큰 도움을 줬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을 도와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야당 시행을 했던 분 말씀대로 모든 메모라는 것은 다 증거물이 될 수 있으니까 웬만한 것은 머릿속에 약속 장소라든지 이런 건 다 머릿속에 그냥 남겼지 일체 메모지나 이런 걸 남기지 않았다 그렇게 하는데 3만 개 정도 이렇게 남겼으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정근 씨가 참 너무 많은 것을 남겼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시절에도 메모장을 많이 남긴 사람이 있었죠 대학 교수 출신의 서울시립대 출신의 교수였는데 이름이 벌써 가물가물하네요 그게 이제 많이 또 악용이 됐죠 어떻든 간에 좀 칠칠치 못한 짓이다 3만 개나 그렇게 녹음을 깨알처럼 남기면 어떻게 하냐 물론 본인은 또 돈을 줬으니까 나중에 준 돈을 고리를 거래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또 남겨설 수가 있겠죠 연체가 크게 증가하네요 돈을 지불하지 갚지 못하는 시중 자금난이나 경제난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연체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올해는 하반기 갈수록 자금난이 훨씬 더 심해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택이나 아파트 빌라 전원주택 이런 것들에 금매물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도 있고 또 어제는 지난해 12월 달에 3.1 회계법인하고 또 김현장과 같은 우리나라의 상당히 고급 두뇌를 갖고 있는 그런 기간에서 2023년도에 부동산과 관련된 그런 매물 증가 부도 사태 증가에 대비해가지고 TF를 만들어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런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오늘 흥미로운 자료가 나왔네요 주택담보대출이 지난해 비해가지고 연체가 55% 정도 급증했다고 합니다 큰 사건인 거죠 이게 이제 시작 단계일 거라고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고 신용대출 연체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주요 금융회사의 지난해 2022년이죠 주택담보대출 연체액이 연체율도 급등하고 연체액도 역대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보니까 지난해 말 5대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주요 금융사의 주택담보대출 연체 금액은 1조 20억 원으로 전년보다 증가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54.7%포인트 급증하면서 사상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2021년은 고금리가 시작이 되기 전 단계였으니까 그 이후에 그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1년 만에 54.7% 급증했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걸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한번 보시죠 주택담보대출 연체츠이 위에가 저축은행이 가장 심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가장 규모 크니까 가장 위는 5대 은행이네요 5대 은행 가장 밑이 저축은행 그다음에 푸른색이 여전사 여신전문금융기관 그다음에 여러분들 푸른색 초록색이 보금사네요 모든 것이 2021년에 비해 가지고 2022년도에 증가세죠 그런데 이 그래프 자체가 규모가 월등하게 5대 은행이 크니까 이것은 선명하게 드러내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선명하지는 않죠 이 가로안이 전년 대비 증가율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대 은행이 전년 대비 56% 증가한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보험사가 67% 증가한 거고 여신전문사가 15.37% 증가한 거고 저축은행은 무려 87% 정도 증가입니다 전년 대비해 가지고 가로안에 있는 증가율을 보시게 되면 가장 취약한 그런 여신이 저축은행에서 지금 부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주택담보대출 연체액은 전년 대비 13.9% 증가했다가 2021년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마이너스 26% 2021년도에는 마이너스 29.4%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하향시를 기록하다가 미 연준에 의한 고금리 정책이 가시화되는 2022년도에 큰 폭으로 증가했네요 하반기부터 시작된 2021년도 기준금리 인상기조로 대출금리가 치솟으면서 상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급증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전년 대비 증가율이 56% 87% 67%는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죠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입니다 계속 여러분들 이 건을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2금융권에서 연체가 급증을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외에 보통 이제 서민들이나 중산청들이 마이너스 이런들 그런 예금 같은 걸 쓰지 않습니까 신용대출 연체를 보면 여신전문회사가 57%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저축은행이 34% 증가율이 전년 대비 그 다음에 5대은행은 8% 그 다음에 이런 보험사는 17% 전년 대비 증가율이 거의 추세선만 보더라도 2021년부터 급속화이 많이 나 어려워졌고 특히 저축은행 상황은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나 상당히 그냥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신용대출 연체액은 지난해의 사상청으로 2조 원을 넘어뜬는데 2019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로 지난해는 전년 대비 34.4%가 증가했고 저축은행은 34.21%가 이건 담보대출 없이 좀 고금리지 않습니까 담보가 없기 때문에 신용대출은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지금 무슨 뾰족한 대책이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데 그 현상을 좀 제대로 이해하면 2024년도에 시간이 가면서 자산가격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또 이뿐만 아니고 이렇게 연체율 같은 것이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이제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전체 대출 잔액에서 연체액이 증가했긴 하지만 아직은 그렇게 위험한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나 이건 뭐 전문가들이 위험한 상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신뢰가 들지가 않네요 또 여기뿐만 아니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등에서도 연체율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나오네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규모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 하기 때문에 가계의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비패해 가지고는 증가폭은 상당히 낮은 추세입니다 어쨌든 자금난의 실상 또 경기 불황의 실상을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뉴스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내친김에 가계부채를 여러분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마침 중앙일보가 가계부채에 대해서 한번 사설을 다뤘기 때문에 전번에도 한번 다뤘지만 우리나라의 통상 가계부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개 한 2천조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가가 발표하는 그런 가계부채 데이터 같은 경우는 한국에만 고유한 전세제도 전세보전금을 포함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일찍부터 관련된 전문가들이 실제로 가계부채의 규모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전금을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전세보전금을 포함한 실질적인 가계 여러분들 부채에 관한 그런 데이터들이 좀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한 천조 정도 되죠 전세보전금이 그렇게 하게 되면 합치게 되면 얼추 삼천조 정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 짙은 푸른색 이 짙은 푸른색은 순수한 의미에서 가계부채고 가계부채는 2017년도에 1451조 원에서 2022년도에 1867조로 증가한 거죠 그 위에 아주 옅은 푸른색이 바로 전세보전금입니다 2017년도에 771조에서 그다음에 이제 문정부 하에서 전세보전 대출을 활성화시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2022년도에는 1058조까지 늘어난 겁니다 그럼 얼추 문정권 하에서 전세로 인한 여러분들 가계대출이 한 300조 정도 늘어난 거죠 큰 규모죠 그죠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죠 한국의 가계부채는 얼추 삼천조고 삼천조 가운데 천조는 전세보전금이고 나머지 2000조는 그냥 실질적인 가계부채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딱 통계가 나오고 핏이 참 많이 늘었죠 2017년도에 2222조 원에서 700조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2022년까지 5년 사이에 문정권 하에서 가계부채가 한 700조 정도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700조라고 하면 대개 5년 정도 하게 되면 한 115조 원씩 매년 가계부채가 는 겁니다 크죠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매년 문정권 하에서 매년 가계부채가 전세보전금을 합쳐서 한 115조 원 정도 늘어난 거죠 이게 참 그래서 오늘 이 가계부채 문제를 실질적으로 중앙일보의 사슬에 가장 탑뉴스를 올렸네요 가계부채가 심상치 않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고위험 가구가 61만 가구를 돌파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부채를 다 갚기가 힘든 고위험 가구 이걸 이제 대개 고위험 가구를 결정하는 기준은 40%를 기준합니다 전체 가계 대출자의 총 부채 원리금 상한 비율이 40%를 넘어서게 되면 소득의 40%를 원리금 상한에 쓰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고위험 가구에 속하는 겁니다 자기 소득의 40%를 원리금 상한에 쓰게 되면 이제 이런 가구를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거지 않습니까 추세를 보면 굉장히 답을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추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가계들이 살림이 잘 사시는 분들은 관계가 없겠지만 크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자기가 번 소득에서 원리금을 40% 이상 이렇게 갚는 가계는 2013년도에 30만 8천 가구 정도 됐습니다 2014년도에 그렇게 해서 이것이 점점점점점 늘어나 가지고 27년도에 34만 6천 가구가 됐습니다 이거는 보통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이해하는데 하나의 좋은 지표입니다 고위험 가구는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가 소득의 40%를 넘고 그리고 자산을 팔아도 부채를 갚지 못하는 취약 가구를 이야기하는데 이 가구가 30만 8천에서 34만 6천까지 늘어난 겁니다 2017년도에 여러분 그다음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게 고위험 가구 수 및 위에 고위험 가구 밑이 고위험 가구 숫자입니다 이 34만 6천이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되면서 38만 가구로 늘어난 겁니다 한 4만 가구 정도 늘어난 거죠 사망 가구가 지금 늘어났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또 이제 얼마 정도 늘어났는가 하니까 고위험 가구가 지금은 이게 무슨 수치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중앙일보 사설에 의하면 이게 60만 가구로 늘어났다 61만 5천 가구로 그러니까 기존에 너무 많이 뛰기는 뛰네요 2021년도에 38만 1천 가구가 2022년도에 61만 가구로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1년 사이에 2배 늘어난 수치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수치가 늘어난 거죠 2021년도에 고위험 가구 수가 38만 1천 가구였는데 2022년도 1년 사이에 얼마가 늘어난 겁니까 60만 1천 가구로 늘은 2배 정도 늘어났다는 겁니다 61만 5천 가구로 그러니까 고금리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이 취약계층에게 큰 비용 부담으로 넘어왔구나 여러분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통계치를 딱 보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 30만 가구가 2022년도에 60만 1천 가구로 증가한 겁니다 2014년비에서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이런 증가가 많은 거죠 2021년도에 비해서 2배가 증가한 것 같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추세성을 보시게 되면 금융부채 규모 기준으로 하더라도 전년 대비해서 9%가 증가한 겁니다 2013년 2023년 2월 추계치가 가구수 기준으로 5%가 증가한 겁니다 큰 폭으로 증가한 거죠 고위험 가구의 비중이 급소각의 2021년에 비해 가지고 2022년도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한국의 금융불안지수는 지난달 21.8%로 집계돼서 벌써 5개월째 위기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여러분들 이게 보시게 되면 주의 단계가 8s20이 아마 금융의 안정도 상태를 개수화한 것이 금융불안지수는 모아입니다 금융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실물금융지표를 바탕으로 산출했는데 위기 수준을 23 정도로 잡는데 지수니까 23입니다 주의 단계가 8s20인데 보시게 되면 2008년부터 2009년 또는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크게 높아졌죠 이때 이명박 정부가 상당히 선방 을 했죠 어려움을 닥치지 않도록 그다음에 보시게 되면 비교적 좀 상태가 좋다가 2020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다음에 2021년 또 중반기 정도는 상당히 안정화됐다가 그다음에 23%까지 증가하는데 금융불안지수 지표를 보게 되면 2021년 또 1월달에 5.8에서 2022년 또 10월달에 23.5로 피크를 치고 그다음에 약간 내려왔지만 여전히 좀 위험한 상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지수 같은 경우는 일종의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참조하시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크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단단히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은행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8.5 주의 단계에 진입한 이후에 지난해니까 2022년입니다 지속적으로 금융불안지수가 상승해서 2022년 또 10월달에 23.5로 임계치를 넘어섰고 이후 11월에 23.1, 12월에 22.1, 2023년도 1월달에 22.7, 2월달에 21.8로 5개월 연속 금융불안지수가 위기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높은 수치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2020년도의 소위 팬데믹 사태 그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다 어쨌든 현재 은행권과 관련된 그런 세계적으로 은행권과 관련된 그런 위기 상황이 완전히 진화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심조심 잘 헤쳐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들의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아주 서민들이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중앙일보 기사인데 아마 정부가 고금리에 내몰리는 그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정부가 이제 일종의 약간의 고금리 상품을 돈을 좀 모아 가지고 100만 원 한도까지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대출하는데 금리가 15.9%나 되는데 100만 원이 뭐 불티나게 이렇게 이런들 집원자가 모난 모양입니다 반응은 폭발 중 제목은 소액 생계비 대출입니다 대출 상담은 아마 서민통합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모양인데 뭐 재원이 거의 바닥이 날 정도로 그렇게 아마 인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조동 등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당장 수십만 원도 구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 생각보다 많다는 이야기고 특히 이제 그동안 대부업에 대한 그런 좋지 못한 그런 이미지 때문에 최고금리를 낮췄지 않습니까 그런 최고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분들이 더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냐 여기 보시게 되면 오정근 한국금융융합학회 회장님께서 지금처럼 법정 최고금리가 시장금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된 상황에 이어지면 불법 사금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한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22년 2020년도에 법정 최고금리를 올려가지고 그 부작용 가운데 안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 모양입니다 전반적으로 자금난이라든지 경제난이 대단히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래 이제 한 번도 다루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이렇게 하면 유대인 좀 특별한 나라지 않습니까 특별한 나라인데 이스라엘에서 뭐 그렇게 인구도 얼마 많지 않는 그런 나라인데 몇 십만의 여러분들 그냥 거리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렇게 데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언젠가 한번 다루 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정말 그 이스라엘의 난리법석을 이제 저도 시간을 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이게 이제 사법부를 좀 무력화시키는 물론 내부사정이 제가 현지에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속사정이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더라도 그것이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권한을 사법부로부터 빼앗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조치이지 않습니까 상권 분립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가지고 행정부나 입법부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그나마 만든 일종의 제어 시스템인데 그것을 그냥 없애버리는 그런 조치를 총리가 지금 시도를 해가지고 나라가 온통 벌컥 뒤집힌 겁니다 이스라엘의 장기 이름들 그런 집권에 성공한 네타냐후의 사법장악시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여론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장악을 위한 법 개정을 밀어붙여온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정부 내에 반발과 격하로 궁지에 몰렸다 심지어는 국방부 장관까지 공개적인 항명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그런 조치를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국방장관의 공개 비판에 이어서 여당 출신 정부 인사와 일부 외교관이 반대 의사를 밝히고 대통령마저 아마 이스라엘에 그게 대통령이 있고 총리가 실건 총리같이 있는데 대통령마저 입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타냐후를 미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극우정당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이제 종교적으로 이렇게 엑스트림한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은 네타냐후 입장을 철도질미하게 옹호하는 모양입니다 현재 언론이 27일 네타냐후 총리가 곧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해서 중대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조선일보가 새벽에 보도를 한 겁니다 이제 조금 더 상시하게 보면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연임에 성공한 그런 네타냐후 총리가 연정을 통해 가지고 올해 초부터 이스라엘의 대법원 권한을 대폭 줄이는 그런 법 개정을 추진한 겁니다 의회의 입법에 제동을 가할 수 있는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처럼 헌법재판소가 없으니까 대법원이 이제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데 대법원의 사법심사 권한을 사실상 박달하고 여당이 법관인사를 담당하는 법관선정위원회를 통제하는 것이 골자니까 뭐 속사정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지만 이 문장만으로 네타냐후가 장기 집권에 성공했기 때문에 상당히 본인이 추진하는 그런 정책을 조금 더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사법부를 무역화하는 좀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야당과 법조계 시민단체들도 입법 독재를 위한 사법 파괴다 그럼 뭐 노동단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갈란트 국방장관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가지고 안보 위기를 초래하는 사법개혁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된다는 거 하고 그 다음 미국 뉴욕 주제에 이스라엘 총령사는 이스라엘의 민주주의와 자유가 파괴되고 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언론 보도들도 그렇게 썩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이야기할 때도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정을 제가 속속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지나치게 단정적인 표현을 쓸 수는 없고 표면에 드러난 보도 내용만 보더라도 네타냐후 총리가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사법부의 권한을 심하게 약화시키는 입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민주주의와 자유가 파괴되고 있다 이런 표현이 결코 이제 과한 표현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타냐후라는 사람은 약간의 거구 민족주의 성향의 우파 연장을 통해 가지고 현재 이스라엘에 의해 크네셋 때 총 120석 즉 64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협력 없이도 단독 입법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집권했습니다 46세 나이에 최연소 총리에 올라 가지고 96년부터 99년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총리를 지냈으니까 굉장히 장기적인 그런 총리를 지낸 거죠 그런데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내부 사정이 좀 복잡한 것이 그러나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그런 사람들은 사법계획을 관철해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 내부적으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맞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그러면 객관적으로 지금 외신을 받아가 보도하는 이런 보도들을 믿을 만한가 그런 것을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은 미 국무부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되죠 물론 미국 국무부의 대변인 성명들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현재 거기에 살지 않는 사람으로서 그나마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국무부의 대변인이라든지 국무부가 어떤 의견을 내놓냐 우리는 이스라엘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타협점을 찾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게 미국 백악관 반응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국무부 그다음에 숄저 독일 총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도 이스라엘 상황에 대해서 비슷한 우려를 피력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보면 네타냐후가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지나치게 지금 이스라엘의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특히 객관적인 단체 가운데 하나가 유엔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도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사법개혁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고 이스라엘 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중지해야 되고 사법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제 국제적으로 대개 서방에 속하는 사람들이 내놓는 반응을 보게 되면 대략 사법부의 견제기능을 무력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조치를 네타냐후 총리가 무리하게 밀어붙였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밑에 미국 국무부도 이스라엘 사법개혁은 우리의 우방국인 이스라엘의 민주적 가치와 원칙에 위반된다 우리는 이스라엘 정부와 의회가 이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요망한다 내정 간섭이 되니까 뭐 어떻게 하라 이야기를 안 하죠 결국 자국의 정책이라는 자국 국민들이 선택하고 정치인들이 선택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무부에서 많은 그런 지원을 받는 미국의 소리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 미국의 소리는 3월 19일 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사법계에 관해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을 직접 전화를 통해 가지고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달한 바가 있는 모양입니다 바이든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하며 민주사회는 견제와 균형을 강화되며 근본적인 변화는 가능한 가장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 기반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국의 소리도 네타냐후에 추진하고 있는 개혁안이라는 것이 대부분이 의회 입법에 관여할 수 없게 하고 여당이 대부분 인사를 장악하도록 하면서 사실상 사법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것이 이제 미국의 소리에서 내놓은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싶어 가지고 이스라엘의 영자신문을 한번 들어가 보니까 영자신문이 이게 아마 이스라엘 영자신문이 이스라엘 타임즈입니다 바로 이제 조금 전에 네타냐후는 전면적인 그런 밀어붙이기 사법계에 간 밀어붙이기를 다음으로 미루는 그런 조치를 발표했고 또 그 명분은 거의 내전에 준하는 그런 부분을 피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뭐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 70만 80만 정도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타냐후는 크게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또 보니까 10만 명이 이제 국회에서 10만 명 이상이 그런 네타냐후 총리의 입법 강행을 미루겠다 이런 것을 듣고 그러나 또 그 우단체들은 왜 입법을 이번에 강행하지 않느냐 그런 항의 시위를 조직하고 있다 어떤 정보도 우리의 권리를 가져갈 수 없다 멋있는 표현이죠 no government will take our light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너나 알 거 없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간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 항상 국민들이 갖고 있는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물론 본인들이 아마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지만 항상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본권을 가져가서 국민의 자유를 자기들의 자유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강한 거죠 참 대단하네요 이런 부분에 이런 것을 제가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이 살아 있다 이 정신이 이렇게 항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지 않습니까 no government will take our light 어떤 정부도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권을 가져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참 세계함을 들어야 됩니다 멋진 영어 표현이네요 어떤 정부도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권을 가져갈 수 없다는 겁니다 공병호가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도 뭡니까 어떤 정부도 어떤 정치인도 어떤 정치꾼도 어떤 선관이름 관계자도 우리 개개인이 갖고 있는 기본권과 참정권을 가져갈 수 없다 가져갈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이해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항의하고 대모하고 이렇게 하면 자기 걸 안 뺏기죠 가만히 있으면 뭡니까 빼앗아 가는 거죠 허언이 아는 겁니다 너희들은 항의할 수 없어 너희들은 부러지질 수 없어 너희들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일체 움직이지 않을 거야 그런 걸 계산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져가는 거죠 꼼짝 달성할 수 없게끔 그래서 우리 문제가 아니지만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우리한테 메시지를 참 강하게 던지는 거죠 어떤 정부도 우리의 권리를 가져갈 수 없다 라피드라는 사람이 아마 이분이 야당인 산모아입니다 프로테스트 시위대에게 말했다 어떤 정부도 우리의 기본권을 가져갈 수 없다는 겁니다 네타나우가 전면적인 그런 입법광행을 중지하고 그리고 시위대에게 폭력을 피하기 위해서 사법계획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모두에게 그렇게 폭력을 피하기를 촉구하면서 라피드라는 분이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정부도 우리의 기본권을 가져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자신의 사적 이익을 내려놓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나서는 겁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여러분들 권리를 지키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뭡니까 자식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거죠 지금 어린 자식들하고 앞으로 태어날 이 땅에 태어날 자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4.19 세대들이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왜 다음에 태어날 아이들의 권리까지도 빼앗겨서 안 되겠다 생각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고 참 저도 가슴이 뭉클하네요 유대인들은 그래도 피가 살아있고 용기가 살아있고 정의가 살아있네요 70만 80만 여러분들 아마 이스라엘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찾아보시죠 2000만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항의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뭐 이제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지향하는 것 경쾌하고 유쾌하고 유익하고 편안한 방송을 하자 오래오랫동안 그래서 경쾌하고 유쾌하고 편안하고 유익한 방송 여러분이 들으시면 좀 답답한 방송 내용이라도 편안하다 공박사 하면 참 편하다 이런 내용을 하기 때문에 뭐 좀 다루는 분야를 여러분 좀 넓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 신문을 보다 보니까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젊은 분도 계시지만 나이가 든 세대가 어떤 종류의 고민을 하는지를 또 이해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지혜를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퇴직하면 뭘 하지 이런 제목을 다뤘더라고요 물론 그건 자체 작성한 기사가 아니고 일본의 프레지던트라는 그런 잡지사에서 작성한 기사를 번역에가 올렸는데 한번 시사 문제를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한번 정보도 공유하고 생각을 함께 해볼 수 있는 좋은 내용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오늘 내용이 일본의 프레지던트가 이달 초에 80대 남녀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발표한 내용이니까 지역적으로는 일본이지만 우리하고 상당히 유사한 그런 환경을 접하고 있는 분들이 일본인들이니까 일본인들이 퇴직하면 뭘 하면 살아야 될까 이 내용을 이미 살아본 사람들 80대의 일본인 200명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참조를 해보자 이야기죠 80대 선배들이 알려준 지금 해야 될 세 가지 이 내용을 핵심 메시지는 딱 세 가지입니다 건강 통장 고독 건강 통장 고독 여러분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핵심 메시지가 일본의 80대 200명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은 건강하려면 많이 걷고 치아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거는 살아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의 지혜이기 때문에 기도 아마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80대를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60대 70대 미리 준비해야 되고 80대가 되거나 시작하면 늦다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60대를 잘 살려면 40대 50대 미리 준비해야 60대를 잘 살 수 있다 똑같은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80살에 들었으면 몸이 하나 둘 고장나게 시작하는데 보청기 털리 지팡이 약 보따리가 일상이 되는 시기가 바로 80대다 그래서인지 현재 건강 수준의 만족하십니까 질문에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80대는 14.5% 만족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대답이 21.5%가 나왔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주 멋진 조언이 나오네요 인생 후배들을 위한 건강관리법에 대한 질문에는 가장 많이 여러분 나온 답이 평소에 열심히 걸어라 언젠가 프랑스의 퇴직 기자가 그런 이스탄블로부터 시작해가 실크로드를 걸어서 여러분들 남긴 그 책이 세 권 있지 않습니까 나는 걷는다 뭐 그렇게 대단한 그런 책은 아닌데 오랫동안 기억에 남네요 그래도 유감스럽게 아내와 함께 걷기를 했는데 아내가 중간에 그냥 세상을 떠나면서 혼자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일정을 실크로드를 걷는 그런 기행기가 나는 걷는다 평소에 열심히 걸어라 이런 응답이 전체의 77%로 가장 많았고 젊었을 때부터 관리하면 좋은 신체 부위로는 응답자의 81%가 치아 그 다음에 허리 하반신 눈 머리 순이었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제 한 50대 정도가 들어가게 되면 가능한 아주 딱딱한 그런 음식물은 섭취를 좀 줄이든지 아니면 부드럽게 먹는 방법을 고안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알몬드 같은 그런 거를 잘못 먹으면 치아의 클랙 그게 생겨가지고 치아를 갈아야 되는 상황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약이라는 것이 이제 나이가 들면 많이 먹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약의 캡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캡슐을 돼지의 어떤 신체 부위하고 관련된 거를 원료로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술 같은 걸 많이 해보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뭐 그게 이제 그런 캡슐이 완전히 다 녹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들도 꽤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캡슐 약이라도 그렇게 뭐 좋은 건 아니죠 그게 다 녹아야 되니까 인체에서 이 뭐 아주 여러분들 중요한 이야기죠 치약 관리를 잘하는 거 특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나치게 딱딱한 것을 한 50줄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 뭐 빼 같은 거나 이런 건 굉장히 주의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많이 걸어라 저도 참 걷는 것에 대해서는 효능을 예를 들면은 실내에서 걷는 그런 기계를 이용하는 것보다도 걷는 데 좀 이제 안전된 그런 장소들이 있고 하면은 크게 긴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걸을 수가 있으면은 보폭 조정이나 몸의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 같은 게 있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묵상도 할 수가 있고 자기 생각도 좀 다듬을 수가 있고 하니까 걷는 것은 참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대단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걷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고지대를 걷거나 이런 부분들은 노년이 될수록 상당히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무릎에 굉장히 큰 부담이 오기 때문에 나이 같은 상태에서 등산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등산이라는 것이 특히 무릎에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서 평지를 걷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오늘 이걸 읽으면서 이제 뭐 저의 이야기가 정답일 수는 없고 논평을 하는 겁니다 건강하려면 많이 걷고 치아를 잘 관리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대개 치아를 읽게 되면 임플란트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자식한테 손을 안 벌릴 만큼은 모아둬야 된다 누가 뭐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참 젊었을 때 자식들을 키우는데 지나치게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를 참 제대로 준비하기 쉽지가 않는데 노후 생활비는 평생 동일한 금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80대는 50대와 60대에 쓰던 생활비의 절반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은퇴 전문가도 있다 베스트셀러인 87세 비즈니스맨 지금이 최고 전성기를 펴낸 88세의 코리야마시로시는 나이가 들수록 소비욕구가 약해지기 때문에 큰 병이 걸리지 않는 한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지 않다 여러분 여러분도 뭐 다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욕망이 줄어드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사람도 있겠죠 특히 물질에 대한 욕망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가전제품 이런 것이 욕망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죠 좋은 음식 물론 뭐 음식 탐욕이 또 강한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정상적인 그런 경우라 하게 되면은 탐심이라든지 물질에 대한 욕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회에 노년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은 기업들에게도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그 타격이라는 것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팔리지가 않는 겁니다 팔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업들이 새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큰 병이 걸리지 않는 한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지 않다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80대 2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거니까 우리하고 착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 80대는 50대 60대 쓰던 생활비의 절반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은퇴 전문가 이야기나 큰 병이 걸리지 않는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건강관리가 재택하고 똑같은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건강을 잘 관리하게 되면은 큰 돈이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아이들 낳아가지고 뭐 자기들 생활 기반 잡고 하니까 그러니까 흐트든 간에 한 살이 젊을 때 의존하지 않도록 의존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긴 좀 논란이 있는데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을 정도로 저축을 해둬야 된다 연금만 갖고 생활할 수 있게 미리 재무설계에 힘쓰고 절약, 보험 가입, 대출 상환 등도 신경을 써야 된다 이게 일본 노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도 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자식들도 기반을 잡고 또 자기 아이들을 키워야 되니까 흐트든 애들한테 신시 안 져야 된다 저도 비교적 이제 건강관리를 위해서 좀 열심히 그렇게 사는 스타일인데 항상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건강하게 완주를 해서 아이들한테 부담을 끼쳐서 안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아주 자존감 있게 인생을 살다 가지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건강도 여러분들 다부지게 관리를 해야 되고 먹는 것도 절제를 해야 되고 술도 멀리해야 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애들 생각하게 되면 애들한테 피해를 안 끼쳐야 되는 거죠 자기들 살기도 힘든데 여기서 이제 논란이 많은데 70대 이하 후배들이 권하고 싶은 투자활동으로는 주식투자가 최고로 꼽혔고 그다음에 펀드 연금 일본채권 금투자 해외채권 등의 순서였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주식투자라는 것은 그냥 안정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배당주 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지 뭐 이걸 그냥 보통 젊은 분들 하는 것처럼 성장주식에 투자해 가지고 이 투자에 캡틀게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세차익을 노리고 하는 그런 투자가 아니고 그냥 채권투자하고 비슷하게 투자를 해놓으면 일정한 배당이 떨어지는 그런 종류의 여러분들 투자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이제 배당주들이 많이 늘었지만 특히 미국 주식시장은 배당주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본인이 맞춰서 위험에 따라 가지고 8%짜리 배당 예를 들면 미국 주식시장에서 상장돼 있는 브리티시 타바코 여러분들 bti라는 그런 주식 같은 경우는 대개 8-9%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가 변동도 크게 이렇게 여러분들 변동하지 않고 그런 배당주 투자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런 퇴직 이후의 외로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80대 선배들은 노년의 돈보다는 외로움이 더 문제라고 말한다 특히 직장에 평생 헌신하며 살아온 회사 올인형 남성은 퇴직 이후의 사회적 고립에 괴로울 수 있는 만큼 지루한 고독감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이게 참 중요하죠 돌아가신 김우중 회장이 세상은 넓고 할 시장은 넓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지 그분 생각이 그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평생은 뭐 물건 파는 것을 위해서 뛰다가 가신 분이니까 세상은 넓고 할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외로움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는 문제고 존재론적으로 인간은 외롭지 않습니까 부부라고 하더라도 그 부부가 중간에 만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식들이라고 하더라도 독립된 개체지 않습니까 가끔 생활이 어려워 가지고 자식들하고 함께 뭐죠 그냥 다른 선택을 하신 분도 있지만 엄청나게 잘못된 생각이지 않습니까 자식이 어떻게 자기하고 같이 가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은 개체지 않습니까 완전히 독립된 개체지 않습니까 아내라는 사람들도 2, 30회에 같이 만났기는 만났지만 원래 다른 사람들이 잠시 만나 가지고 같이 여러분 가족을 이루다가 또 다른 길을 가지 않습니까 친구라는 것도 여러분 중간에 잠시 만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가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자기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좀 쿨하게 정리하게 되면은 외로움을 바라보는 시각도 크게 바꿔질 수 있는 거죠 사람은 존재론적으로 외롭게 이렇게 태어난 거죠 그걸 외롭지 않게 만드는 것이 일종의 삶의 기술인 거죠 저는 41살에 이제 조직을 떠났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그런 문제를 조금 정리정돈을 일찍부터 할 수가 있었는데 다 직장이라는 것이 그냥 그 한 시점에 함께 머물다가 세월이 가면은 마치 흘러가는 강물처럼 다 또 새로운 인간관계가 대체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는 인간관계란 그런 거죠 한강에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70년대에 만났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80년대에 만났던 사람이 있을 것이고 90년대에 만났던 사람이 있을 것이고 흘러가면서 다 바뀌는 거죠 흘러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게 사찰님께서 자식을 심리적으로 독립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식을 심리적으로 독립시켜야 되는 것과 동시에 자신도 심리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심리적으로 독립이 돼야 되고 친구가의 관계에서도 심리적으로 독립이 돼야 되고 자식하고 이름 관계에서도 심리적으로 독립이 돼야 되는 거죠 독립이란 게 중요하다는 거니까 독립 자립자존한다는 거가 이렇게 이제 80대 선배들은 노년고독을 이겨낼 구체적인 방법으로 취미활동 지역활동 부부대화 부부가족여행 맨날 여행을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맨날 부부하고 대화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본의 프레지던트 잡지에 나온 일본에 사는 80대 노인들의 이야기를 묶은 거니까 절대적인 정답은 아니고 우리가 참조하자는 이야기죠 80대인 분들도 참조하시고 80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도 참조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다 이거는 뭐 정답이네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 배우자죠 배우자가 건강하게 같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년이 되거나 그렇게 하면 진짜 여러분들 뭐죠 배우자를 귀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아껴서 뭐 아주 검은 보아처럼 아껴서 이런들 대해야 되고 무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니까 가능한 가장 오래 함께 해야 되니까 노년기의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고독감을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은 자기가 처분할 수 있는 시간 가운데 상당한 시간들이 고정적인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배정돼 있으면 그러면 고독감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지죠 사람 뭔가를 할 때 그런 고독감이 들어올 가능성이 낮으니까 고독감을 어폐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재취업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회사에 매일 가서 사람을 만나고 고독감은 저절로 해설되고 일할 의욕이 있고 몸이 허락한다면 내 정년은 백실한 생각이 필요하다 노후 전문가인 오에 히데키는 회사 올인형 남성들은 퇴직 후에 이건 회사 올인형 남성일 거예요 회사형 인간이라는 표현은 많이 그동안 유행했는데 퇴직 이후에 인간관계 끊어지며 심각한 고독감에 우를증을 안고 한다 회사의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저 직장 동료일 뿐이고 친구는 아니다 퇴직 이후의 인간관계는 회사 단일제 좀 긴밀할 필요가 없고 늘 얕평 넓고 얇고 행복하게이면 충분하다고 노후 전문가인 오에 히데키 씨는 말한다 오시부터 인생관을 바꿔야 된다는 저자인 사이토 다카시는 퇴직 남성은 가만히 있기만 해도 주변 분위기를 가라앉게 만들기 때문에 다들 자리를 피해 주었으면 하는 존재력입니다 평범한 장년 남성을 나서서 좋아해 줄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점을 자각해야 된다 이런 아주 냉정한 이야기를 하시네요 자기가 자기를 좋아하면 되죠 자기가 자기를 좋아하게 만들면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상당히 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보면 그래도 이제 좀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괴물을 다른 사람이 살아온 경험을 보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살아온 경험을 보는 거니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노년 경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생 경영과 마찬가지로 노년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일본의 프레지턴 잡지에 80대의 일본 노인들의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잡지를 이제 만들어서 그걸 조선일보가 소개했는데 그러면 하단에 한국의 독자들이 남긴 지금 80대를 경험하거나 70대이든 간에 노년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남긴 걸 이 어마어마하게 교훈적입니다 그 내용을 한 번 보는 것도 일본 프레지턴 잡지에 이름들 비해할 바 없이 소중한 거기 때문에 제 의견을 좀 대해 가지고 이런 퇴직하면 뭘 하지 80대 선배들이 알려준 지금 해야 될 세 가지를 읽고 여러분 바로 의견을 남기신 분을 베토멘과 모짜르티님은 조선일보의 단골로 댓글을 남기신 분입니다 보시죠 스스로 책임질 만큼의 돈은 있어야 되고 다만 배우자와 친구에게 넘어 의존하는 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정신적인 자립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친구의 경우 늘상 잘 어울리기 쉽지 않습니다 슈타니 파타를 보면 부처님은 마음에 맞는 도반을 만나지 못하면 차라리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친구도 있으면 좋지만 애써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와 친구에 의존하는 것도 어떤 수준을 지켜야 됩니다 적어도 생활의 70%가량은 혼자 할 수 있는 생활 방식으로 익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친구를 만나는 일도 돈과 시간이 들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2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를 했는데 대학을 다닐 때 이런 친구를 만나고 고등학교를 다닐 때 친구를 가끔은 만날 수 있죠 자주 만난다는 것은 그 인연이라는 것이 고교하고 대학 때인데 그 이후에 그 친구들이 다 각자 다른 길을 살아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같을 수가 없고 비슷할 수도 없는 거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충돌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서 오늘 베토멘과 모짜르 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자립심 심리적인 자립심이라는 단어는 대단히 중요한 거죠 노년의 아내에게 지나치고 의존하는 것도 그것도 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심리적인 독립심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한 인간이 갖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자존감의 여러분들 원천이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배우자와 친구에게 너무 의존한 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나는 너무란 단어도 빼고 의존하는 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은 이제 도털별 님은 돈과 건강은 각설하고 제쳐두고 할 거리에 대해서 제가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노후 전비는 홀로 쓰기입니다 이는 50대부터 은퇴 이후에 하고 싶은 일들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 일이 또 하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제 경우에는 1번이 요리 배우기였습니다 퇴직해서 아내한테 삼시 새끼가 되어서 다 하겠습니까 저는 요리 자격증도 따서 주방을 장악해서 내가 먹고 싶은 것 해 먹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당연히 해야 하지만 집사람이 삼시기 걱정을 하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50대 중반대 버킷리스트에 25개를 작성해서 재미있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손글씨 캐리그라피와 유튜브 동영상을 배우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46년 개띠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46년처럼 개띠면 올해 70 여러분들 한 8세 정도 되셨네요 지금 도털별님 말씀을 하시니까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경영학의 대부로 젊은 날에 알려졌던 피터 드러커 교수는 언젠가 인터뷰에서 노년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나왔는데 그때 자기가 시간을 생산적으로 보내는 방법이 3개월 터울로 특정 주제에 대한 공부를 바꿔가면서 한다 예를 들면 이번에는 일본 도자기 그럼 일본 도자기를 한 3개월 동안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중국의 도자기 도자기를 또 3개월간 공부를 하면서 노년을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멋진 말씀을 하시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 매일 열심히 걸어서 건강은 스스로 챙기라는 것은 누구라도 노력만 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세 가지 이런 프레젠트의 좋은 가운데서 마지막 부분은 제가 충분히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은 부부밖에 없습니다 부부밖에 없습니다 부부도 함께 살다 또 언젠가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방송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참 젊었을 때는 사업하거나 직장 다닌다고 정신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노후가 되면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아내를 지극히 모시고 그렇게 해야 참 좋죠 서로가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들이 이제 투자 어쩌고 하는 것은 은퇴 이후에 돈 없는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노후 자금을 갖고 있더라도 그 노후 자금이 인플레이션에 여러분들 보호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현금을 1억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1억이 그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것만큼 돈을 좀 조정해 주지만 그러나 그 1억 갖고 있는 돈이 조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화폐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거죠 이게 광미자님 말씀처럼 부부도 언젠가 한 사람이 먼저 가지 않습니까 주변에 이제 오랫동안 알아왔던 분들 가운데서 한 분이 먼저 떠나고 너무 힘들어 하신 분들을 많이 볼 때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하나는 살아생전에 부인 되시는 분이 너무나 남편이 의타적으로 아내한테 의지하도록 그렇게 했구나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좀 정신을 바짝 차리면 남자가 너무 아내에게 의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먹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입는 거 아내의 유고 시에 혼자서 꿋꿋이 잘 살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생사관 문제입니다 어차피 여러분 같이 살다가 20대 30대 만나 가지고 여러분들 한 30 40년 같이 살았으면 젊은 사람들도 여러분들 그냥 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오래 산 거 아닙니까 더 살았으면 좋겠지만 70대 중반에 상처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걸 깨끗이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40대 헤어진 사별한 사람들보다 내가 70대 중반까지 같이 살았으니까 참 고마운 일이다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내도 내가 꿋꿋이 살아가기를 원할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잘 살아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광미자님 말씀 잘하셨네요 요즘같이 순서가 없는 시대에 가는 것이 누가 먼저 갈지 모르는데 내가 가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를 위해서 밥도 스스로 해 먹을 줄 알고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또 아내가 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당신 밥 좀 해라 이렇게 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밥도 하고 이렇게 해봐야 되는 거죠 어떤 데는 밥도 해서 이제 좀 먹여주고 있죠 주변에 내가 그런 분들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 사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그냥 동시에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어차피 먼저 가는 건데 아내가 여러분들 오래 살고 남자가 먼저 가게 되면 그러면 뭐 큰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내가 먼저 가고 남편이 뒤에 남으면 그 홍력을 치르는 사람들 너무나 주변에 나이가 드신 분들을 많이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70대 중후반까지 함께 살았으면 얼마나 해로한 거냐 더 살았으면 좋겠죠 그럼 털고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다시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뭐죠 자기 관리도 그래야 자식들이 그냥 힘들어 안 할 거 아닙니까 어머니가 돌아간다면 아버지가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가서 굉장히 힘들어하면 자식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자립심이라는 것은 청년들한께도 필요하지만 노년에도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육체적 자립 정신적 자립 심리적 자립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다른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 그 프레젠트 잡지를 읽고 이렇게 좋은 의견을 남기실 수 있을까 이게 다 여러분도 오늘 듣는 분들의 연배가 60대든 70대는 80대는 관계없이 피와 떼고 여러분들 살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퇴직 후에는 절대 사업을 벌리면 안 됩니다 보정도 절대 안 됩니다 도장을 함부로 찍으면 안 됩니다 노름은 오락이라도 절대 피하고 그 다음에 뭐 손주보기가 민망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인지능력이 조금 퇴화하죠 그래서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하마님처럼 보정을 쓰거나 어디 도장을 찍거나 오락이라도 일체 뭐죠 중독성 있는 사행성 같은 걸 가까이 해서 안 되는 거죠 누가 여러분들 뭐 카지노 같은데 빠지고 싶어서 빠집니까 한 번 해보니까 빠지는 거 아닙니까 승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여기 노년에 이런 문제 관련이 되면은 자식들에 또 누를 끼치고 또 사회적으로 명성을 가졌던 사람들은 신문에 크게 나고 나면 이게 무슨 망조입니까 마지막까지 긴장을 풀 필요는 없는 거죠 정원지기님은 상당히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여행을 가야 하면 매번 여행을 다녀야 되고 친구를 쫓으면 매번 친구와 관계를 지속해야 됩니다 친구가 떠나거나 건강이나 돈이 안 돼서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바깥을 쫓는 자는 영원히 바깥을 쫓지만 속은 외로움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친구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멋진 이야기지 않습니까 자기 몸을 아끼고 자기를 격려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멋진 여러분들 사자성어를 소개했네요 수처작주 이 수처작주라는 것이 있는 그곳에 마음에 머물려야 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정원지기님 말씀은 가장 친한 친구 영원히 같이할 친구는 바로 자기 자신이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일본 노인들이 친구관계라는 부분을 지나치게 많이 강조했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흐를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이야기도 충분히 참조할 만한 거죠 외로운 선도 아주 여러분들 시사적입니다 30년 공직을 마감하고 30년을 더 살았습니다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더라면 영어 회화 공부라도 더 할 걸 연대의학은 중도 포기가 제일 아쉽습니다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는 중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지금은 돌아가셨을 겁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호서대학교 창업 창립자분의 말씀이 90대에 돌아가셨는데 그분 말씀이 글로 남겼죠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뭐라도 목표를 세워가지고 정진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는 겁니다 오래 산다고 계획을 세우고 그 사이에 자기가 뭘 해야 될 것인지를 잘 정리정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창에서 매일이라는 것은 매 순간이라는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19살 때의 시간이나 65살 때의 시간이나 시간은 같은 거죠 19살 때는 기다림이 좀 많았던 시기일 것이고 69살 때는 기다림이 별로 없는 시기지만 그러나 69살 때도 기다림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외로운 선 말씀은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의 굉장히 뭐죠 이 울림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30년 공직을 하고 퇴직을 했는데 30년을 지금 더 살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아서 뭐라도 뭐죠 의미 있는 일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했을 건데 어쩌다 보니까 그냥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살아 보신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시작한 것은 조선일보가 번역에서 내놓은 일본 프레젠트 이름 잡지에 실렸던 일본 80대 나이 드신 분들의 200여 명의 그런 내용을 취합한 거지만 그 밑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한국의 나이 드신 분들이 너무나 주옥같은 어디서 찾기가 좀 힘든 삶의 진수와 삶의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때문에 오늘 좀 조금 방향을 바꿔가지고 화요일이지만 조금 시사 문제는 매일 하는 거니까 제쳐두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더라면 영어 회화 공부라도 더 할 건데 중간에 그냥 연대의학은 포기한 게 그게 억울하다 이야기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은퇴가 은퇴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한테는 생각하기에 따라가지고 그리고 삶은 그게 노년이든 젊은 날이든 간에 목표가 없고 기다림이 없으면 굉장히 지루해지지 않습니까 지루함이 아마 건강을 많이 상처를 내고 허물 겁니다 그 지루함은 왜 생기느냐 지루함은 개인이 삶을 대하는 태도나 자세에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고 체험하는 부분에 본인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 지루함이 들었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공병호 tv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함께 나이를 들어갈 건데 가끔 시사도 많이 하겠지만 중간중간에 이런 내용도 이름 다루면서 좀 더 지혜롭게 사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노후에 80세를 넘어 안정되고 그냥 지내려면 아내를 잘 돌보아 같이 살아야 됩니다 제가 아들이 여러 명이지만 배우자와 단둘이 사는 게 제일 편한 생활이고 모든 취미, 댄스, 사진, 헬스, 골프, 외식들은 집사람과 동반해야 됩니다 친구들 생활 패턴 건강 등으로 만나지 못합니다 아직 음주하는 친구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집사람이 건강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뭐 통제할 수가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두 사람이 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건강을 생활의 규칙적으로 유지하고 본인의 삶의 그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근력운동이라든지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무리하지 않게 하고 무슨 일이든 간에 무리하거나 성급하거나 서둘러서 하지 않고 식생활의 철두철명이 절제하고 알코올 같은 걸 멀리하고 그 생활의 이런 개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독일 병정처럼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생활이 루틴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러면 얼마나 진술한 이야기입니까 살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집사람하고 지내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들들이나 딸들은 출가하게 되면 그 자체로 또 자기들 생활이 있으니까 제가 갖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신념은 애들한테 절대로 폐를 끼쳐서 안 된다 적어도 내한테 폐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나도 자식들한테 폐를 안 끼치려고 하면 본인이 건강해야 되는 거죠 건강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자식들한테 폐를 끼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낳아서 일가를 이루어 가지고 사는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 일이고 손주나 손녀들한테 용돈을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더 좋은 일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자식들이나 손자 손녀에게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뭐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면서 계속 성장하고 항상 진취적이고 열려 있으면 그것 자체가 아이들한테 얼마나 큰 여러분들 자산이 되겠습니까 평생을 뭡니까 할아버지를 끼워갈 때 그런 할아버지를 끼워갈 거라고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신문을 읽는데 아버지가 이제 암 같은 걸 아마 선고를 받으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떠나는 날까지 아버지가 생활을 하나도 헛들이지 않는 겁니다 저녁 되면 꼭 9시 뉴스를 보고 아침 조간신문을 읽고 그래서 딸이 너무나 화가 나 가지고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자기는 그냥 아버지가 병이 걸려 가지고 그게 너무나 그냥 마음이 아픈데 그 아버지란 분은 평정심을 절대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잘 이렇게 자기 생활을 유지하다 간 건데 세월이 이런 다음에 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였구나 마지막까지 일상의 평정심이냐는 걸 잃지 않고 살아낸 것이 대단한 분이었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굵은 비님은 외로움을 견딜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건강에도 누가 상대를 안 해주면 외롭기 마련인데 어떻게 슬기롭게 외로움을 견디냐가 관건입니다 80대 이야기입니다 외로움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 거고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 거죠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외롭지 않습니까 처음에 혼자 태어나잖아요 갈 때 혼자 가는 거고 중간중간에 만난 뭐죠 학교 친구들이나 아내나 이런 사람들도 중간중간에 인연이 있어서 잠시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혼자 있는 것이 자유로움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오늘은 완전히 격을 깨가지고 시사적인 문제도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이야기도 여러분과 함께 계속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유튜브 방송이라는 것이 딱 틀이 있지 않습니까 틀이 있는데 그건 뭐 조금 젊은 분들은 그렇게 사시고 저는 이제 앞으로 틀 완전히 깨가지고 본인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쾌하고 그리고 유쾌하고 유익하고 편안한 방송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모든 종류의 주제를 포괄적으로 그렇게 다루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프레지던트 여러분 잡지에 난 내용을 보고 한국에 나이가 드신 분들이 남긴 의견이 너무나 또 주옥 같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세션 더 하고 다 넓지 않습니까 다 넓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프레지던트 잡지에 실렸던 내용을 읽고 한 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내 나이 곧 70입니다 주위 동년배 지인들한테 뭘 하냐고 물어보면 올프한다 이행 간다 등을 빼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TV나 본다 이런 대답이 태반입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취향이고 선택이기 때문에 옳다 그러다 이야기는 우리가 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런데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거는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분들 같으면 앞에서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한 분이 말씀시키듯이 글을 써보는 것은 상당히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아주 젊은 날 공병의 자기경영 아카데미 같은 경우 오래 했습니다 한 십몇 년 정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 제가 이제 자기개발서 1시대 작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병의 자기경영 노트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나온 책이니까 그야말로 참 오래된 책이죠 노년도 청년기와 마찬가지로 좀 시점만 다루지 하루하루의 생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목표는 크게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가장 멋진 방법 가운데 하나는 어쨌든 펜을 들고 기록을 해보는 것처럼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은 없죠 버킷리스트 본인이 생활을 통해서 해보고 싶었던 것도 정리해서 한번 써보는 겁니다 뭘 하지 내가 오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도 한번 써보는 겁니다 오늘 뭘 누굴 만나고 뭘 읽고 하는 것도 유튜브 방송은 뭘 보고 레진아님 말씀처럼 부모 자식 간에 서로 힘들게 하지 않아야 되죠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치대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치대지 말라 우리가 특별히 이런 유념해야 될 부분은 서양인들은 기본적으로 개인주의가 좀 발달됐기 때문에 치대는 것이 좀 덜하죠 그러나 거기도 사람 사는 데니까 그렇게 요즘처럼 경제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을 때는 부모 집에 들어와 사는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치대지 않아야겠다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수호신님이 제가 딸과 함께 자기 경영 주말 과정을 이수했던 수료신입니다 고맙습니다 노년도 적어보는 거거든요 뭘 할지 얼마나 생산적인 일이 많습니까 골프도 돈이 들어야 되고 여행도 돈이 들어야 되는데 여행도 맨날 떠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골프도 맨날 칠 수가 없고 나머지 생각하면 뭘 할 거냐 이야기죠 그렇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호향님은 일단 퇴직하면 한 달쯤은 지낼 만합니다 그다음에 자칫 잘못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퇴직 때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확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전관계 이성관계 선후배관계 가족관계 등을 보다 더 신중히 해야 됩니다 80을 전후에 쓰는 건강에 가장 크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세상을 달리할 땐 선후배가 없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세상을 달리하기에 2, 3년 전에 누가 미리 좀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혹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은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호향님 말씀처럼 이런 관계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노년의 큰 실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보충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해지지 않습니까 치명적 실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금전관계 실수하거나 가족관계 실수하거나 이런 것이 광미자님 말씀 오늘 명언을 참 말씀을 많이 하시네 징징대지 말라 떼쓰지 말라 치대지 말라 그거지 않습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은 자식에게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그런 삶의 지표죠 그다음에 이제 이 strz님은 은퇴 이전에 돈을 좀 모아 놔야 됩니다 그래야 아내와 자식도 대접을 해 줍니다 안 모아 놓으면 돈은 계속 버려야겠습니다 돈이란 것이 자유니까 투자업계에 오래 있었던 한 친구는 돈이 피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돈을 피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 돈은 자유니까 돈이 자유지 않습니까 사찰님 말씀처럼 노년이 될수록 말을 아껴야 됩니다 말로 인해 상처를 많이 받고 회복이 힘든 것 같습니다 간섭 안 해야 되죠 쓸데없는데 그렇다고 입을 다물고 살 필요는 없고 말할 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쓸데없는데 간섭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저것이 니나 조님께서 아주 멋진 말씀을 하셨네요 돌아가신 다음 남은 가족들은 행복했다는 기억이 많았기 때문에 슬픔에 잠기는 시간보다도 아버지의 남겨진 기억이 더 행복에 충만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누군가의 아버지이거나 누군가의 어머니이거나 누군가의 할아버지이거나 누군가의 할머니면은 생애의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아주 충실하게 성실하게 진지하게 즐겁게 유쾌하게 살아낸 기억을 자손들한테 남겨야 될 중요한 책무가 있는 거죠 물론 그것을 모두 다 본인이 통제할 수 없죠 신의 영역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80대 여행 독서란이 정말 건강한 신이어들입니다 지금은 아끼고 덜 쓴다 이건 옛날 얘기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상속세 생각하면 참 정신이야 그냥 떠납니다 나머지는 참 공감되는 내용입니다 상속세 부담이 많으니까 아마 상속세 부담이 될 정도로 고민이 많으신가 안 돼요 상속세를 찾아보니까 참 우리가 상속세 부담이 좀 큽니다 일본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이 상속세도가 세율이 아마 평균 세율과 최고세율 같습니다만 최고세율인지 모르겠네요 55%네 일본이 이 앞이 아마 최고세율이고 밑이 최저세율 같네요 그리스 네덜란드 일본이 대한민국의 핀란드와 함께 최저세율이 19% 최고세율이 50%입니다 프랑스와 덴마크가 최저 15% 그 다음에 최고 45%입니다 이렇게 쫙 정리가 되어 있네요 우리가 굉장히 상속세가 높은 편에 들어 있는 거죠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상속세가 관대합니다 미국은 정려와 상속을 할 때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공제항도가 2021년을 기준으로 인당 1170만 불입니다 그게 평생 동안 자식 한 명 함께 줄 수 있는 것이 1170만 불 하나로 135억 정도를 상속하거나 정려하게 되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어마어마한 거죠 135억까지 여러분들 물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국도 아마 재산이 좀 많으신 분들은 많이 떠날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이 뭐 50%까지 내고 이렇게 하면 절반 정도를 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프랑스는 45%보다 높네요 어쨌든 오늘 이 저 말씀이 상속세 고민을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상속세를 한번 잠시 살펴봤는데 이건 아까 이야기를 했고 여기 dj황님도 이야기를 참 멋있게 합니다 적당량의 소득과 규칙적인 시간을 쓸 수 있게 해 놓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활의 루틴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 시간에 상당 부분이 투입될 수 있는 어떤 활동들이 있으게 되면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활을 좀 힘들게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방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 소일거리라기보다도 보시게 되면 여기 나오네요 블랙 제규원님은 규칙적인 생활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냥 영어 표현을 쓰면 생활의 루틴이라고 하죠 루틴 가운데 일정한 좀 큰 몫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있으면 훨씬 더 삶을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안타깝네님은 집사람한테 매여 살지 않으려면 각자 먹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요리를 배워야 됩니다 요리 오늘 배우라는 분이 많으시네요 못 배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요즘 유튜브도 잘 돼 있으니까 이 늦게다기님은 좀 더 철학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내가 남편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대비할 겁니다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를 알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논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찬성하신 분은 11분이나 되네요 그다음에 장님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아닌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게 수월해집니다 겸손하라는 이야기죠 고간대작을 지내면 다 늘고 가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뭘 했든지 간에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이승만과 4.19 세대 아마 정부에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만드는 마음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은 이사되게 된다고 봅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 그런 어떤 국제적인 안목과 시야를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유창한 영어를 구사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그렇게 반듯한 세계관을 갖고 있었을까 그래서 신생 대한민국이 출범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이제 3.15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많이 이렇게 퇴색됐지만 사람이 한 평생 살면서도 공만 있으면 좋겠는데 과도 있지 않습니까 옳은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늦은 감이 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만들기로 한 것은 참 잘한 일이고 그 기념관 만들 때 좀 외국 사례 특히 미국의 대통령 기념관을 한번 둘러보고 좀 100년 200년 가더라도 참 이렇게 멋진 그런 공공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남겼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선진국을 다녀볼 때마다 우리나라 공공건물들이 굉장히 좀 빈약합니다 우리 정도의 그런 국력을 가지게 되면 공공건물이 주는 그런 아름다움이라든지 위용이라든지 기쁨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기념관 같은 걸 좀 잘 벤치마킹해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은 좀 반듯하게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중앙일보 사설에서 이분들이 다 1960년도 3.15 부정선거에 한 거였던 4.19 세대들 가운데서도 좀 젊은 날 활동이 많았던 분들입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 탄신 148주년 4.19 노장 참배자 일동 4.19 세대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역사적 화해 이분들이 지금 연배가 되게 80대일 겁니다 80대 80대 4.19 주역 50여 명 63년 만에 첫 묘역 참배 아마 탄신 기념일이었던 모양입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148번째 생일이던 그제 오전 이승만 전 대통령과 프란체스카 여사가 역면하고 있는 국립서울현충원 묘역에서 숙연한 장면이 연출됐다 20대 대학생 시절 독재자 이승만 물러나를 외쳤던 50여 명의 4.19 학생 시위 주역들이 이승만 전 대통령 모여 참배했다 63년 만에 뜻깊은 역사적 화해였다 이인호 서울대 명예고수와 4.19 세대도 환하갑 전 민주당 대표 현승일 전 국민대 총장 이재우 김연장 대표 변호사 이경재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이분들이 서울대 정치학과 3학년 재학 시절 4.19 학생 시위를 주도했던 이영일 전 국회의원은 과오도 뚜렷하지만 초대 대통령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지향의 정부 수립을 주도한 점 6.25 전쟁 이후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어 경제발전이 가능한 안보 토대를 마련한 점은 분명한 공적입니다 손병도 전 KBS 이사장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그렸던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정신과 부정선거를 거부했던 4.19 세대의 정신이 갈등할 이유가 없다고 참배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분이 남긴 그런 유산이 우리 세대에 저물지 않도록 선거 공정성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되는 거죠 보시게 되면 어떻든 간에 국가보원처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왔어 4.19 혁명세대의 역사적 시도의 의미가 더 커졌다 이게 이제 서울의 후보지 세 곳을 잠정 압축했고 6월 보혼부 성격 출범식에 맞춰 발표할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은 좀 반듯하게 하나 마련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분 공이 참 큽니다 그 당시에 그 정도의 안목을 가졌던 거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분이 강권하다시피 강권하다시피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책임지더라는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은 참 이승만 특유의 그런 돌파력하고 그분의 참 유의한 그런 영어 그런 구사력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발전시켜서 나라가 이제 반석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시대가 해야 되는데 현재 나라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